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까마귀 꿈은 여러 문화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까마귀는 종종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의미로 해석되지만 때로는 지혜, 보호,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꿈속에서 까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까마귀는 많은 문화에서 죽음과 변화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꿈에서 까마귀가 나타나면 이는 종종 삶의 중요한 변화나 종료를 예고할 수 있다. 죽음이라는 상징은 반드시 실제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삶의 어떤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직, 이사, 새로운 관계의 시작 또는 끝 등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 까마귀는 지혜로운 새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북유럽 신화에서 까마귀는 신 오딘의 지혜와 관련된 새로 등장한다. 꿈속에서 까마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통찰력이나 지혜를 얻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당신이 현재 직면한 문제나 도전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 까마귀는 종종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다. 까마귀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다가오는 위험이나 나쁜 소식을 암시할 수 있다. 특히 까마귀가 날거나 울부짖는 꿈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꿈은 직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현실에서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까마귀는 고립과 연결될 수 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까마귀가 어두운 배경 속에서 홀로 나타나는 꿈은 당신이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때로는 외부와의 단절이나 고독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는 더 깊은 자기 탐구를 위한 기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까마귀가 울부짖는 꿈은 일반적으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다가오는 나쁜 소식이나 잠재적인 위험을 암시하는 꿈일 수 있다. 꿈에서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상징할 수 있다. 이 꿈은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준다. 실제 사례로 한 사람이 큰 계약을 앞두고 까마귀가 크게 울부짖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을 꾼 후 그는 계약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 번 조건을 검토한 끝에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까마귀의 울음은 조심하고 준비해야 할 상황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까마귀가 죽은 꿈은 한 단계의 끝이나 어떤 면에서의 종결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꿈은 때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음을 나타낸다. 죽은 까마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래된 생각, 관계,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을 암시할 수 있다. 이는 감정적 또는 실질적인 변화를 준비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꿈은 보통 자유와 독립을 상징한다. 이 꿈은 삶의 어떤 측면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기회를 향한 갈망을 의미할 수 있다. 까마귀가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은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 젊은 남성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까마귀가 멀리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결국 그는 일시적인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까마귀가 공격하는 꿈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현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통제하려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신이 직면한 도전이나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감정을 상징하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까마귀 무리가 나타나는 꿈은 대개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 까마귀는 지혜롭고 조직적인 새로 여겨지기 때문에 꿈에서 무리를 이루는 까마귀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줄 수 있다. 임박한 위험을 예고한 꿈. 한 사업가는 그의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까마귀가 울부짖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즉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꿈은 실제로 큰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는 더 안전한 경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 한 여성은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더 이상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까마귀가 멀리 날아가는 꿈을 꾸었고,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는 꿈. 교통사고로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하게 된다. 근심이 생긴다. 까마귀 떼가 나는 것을 본 꿈. 시국의 변화를 보거나, 친척 간의 분쟁이 생길 흉무이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꿈. 여러 면에서 적을 만나게 된다. 까마귀가 떼를 지어 모여있던 꿈. 모든 재앙이 사라져서 기발 꿈이다. 까마귀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우한히 들끓어 시끄럽게 된다. 질병, 악귀 등 불운이 생긴다. 까마귀가 서로 싸우는 꿈. 뜻밖의 사고나 사건으로 피해를 보거나 재물이 나가게 된다. 까마귀가 안방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가족이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듯 크고 작은 우한히 연이어 일어나게 된다. 까마귀가 요란스럽게 지저귀는 꿈. 뜻하지 않게 기대보다 높은 대접을 받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고 굳은 일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될 흉무이다. 까마귀가 우는 꿈.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는 꿈. 술과 음식으로 재산을 낳이 흉몽이며 운소리가 음침하고 불길하게 들리면 기쁜 일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 까마귀가 때를 지어온 꿈은 가까운 친척에게 걱정이 있음을 알려주는 꿈이다. 구설수 등으로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나쁜 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까마귀가 저녁에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뜻밖의 슬픈 비보가 날아든다.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다. 도둑이나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의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나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까마귀가 죽은 개를 파먹는 꿈. 소화기 개통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왕래하게 될 수 있다. 까마귀가 똥을 좋아 먹는 꿈. 가난했던 과거의 본을 받아 악습을 벌일 꿈이다. 까마귀가 머리 위에서 울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꿈. 불길한 소식이 들리고 나쁜 사건이 닥쳐오게 되어 재물을 잃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까마귀가 무언가를 먹는 꿈. 하는 일이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되며 재물도 따르게 된다. 까마귀나 까치가 송장을 파먹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여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거나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잔치를 벌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접대할 일이 생긴다. 까마귀 떼가 죽은 개를 파먹는 꿈.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고 기탈이 생겨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까마귀 떼가 하늘 위를 빙빙 도는 꿈. 주변 사람이나 친지들과 불화가 발생하게 되어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까마귀를 보는 꿈. 가는 곳마다 껄끄러운 일이 생기며 잡음을 듣게 된다.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우는 꿈. 죽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거나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죽은 까마귀를 본 꿈. 재수없던 날들이 지나가고 좋은 날이 찾아온다. 하늘 높이 까마귀 떼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어 주변 사람과 불화가 생기게 되거나 자신을 도와주던 협조자나 조력자와 결별할 수 있다. 까마귀가 죽은 돼지고기를 파먹는 꿈. 좋은 일에 방해가 많이 따르게 되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까마귀가 죽은 사람을 파먹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이 번창하며 사세를 확장하게 되어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된다. 또는 집안의 경사로 인해 지인들을 초대하거나 잔치를 치르게 된다. 까마귀가 지붕 위에 앉아 힘찬 울음소리를 내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식구한 사람 중 불행이 닥쳐온다. 사고, 실패가 따른다. 까마귀가 지붕 위에 앉아 오는 꿈. 하는 일이 실패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 질병, 재난 등의 우한을 겪게 되어 고생하게 된다. 까마귀가 집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좋지 않게 진행되거나 나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오는 것을 본 꿈. 집안의 재앙이 닥칠 암시이다. 까마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도둑이 들거나 우한이 들끓어 시끄럽게 된다. 질병, 악귀 등 불운이 생긴다. 까마귀가 길에서 싸우는 꿈. 외우의 불상사나 재물 손실에 부딪히는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